아 피곤하다 노란곡 부르면서 테니스 좀 올려야겠다 잠 깼다 좀 친하 좀 친하 좀 친한 말이다 물렸다 일부러 아 더블... 아 풀 있을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화난 엄마라는 거야 두번째 팬들 어떤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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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요게 사미라야 요건 좀 깔끔했어? 16점 사미라 어떤데 Q 잡을때 동안 여러분 신청 꼭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울지만 여기 새겨진 우리 이름을 봐 약속하죠 서로만 바라보다 모두 다 우리 같은 나를 뜨네 소폭힘성태 노래 부르다 뇌졸증으로 쓰러져 다가가야 와 느낌 너무 있다 혼나 카리스마 있어 너무 신나버렸어 너풀 너풀 너저마 다 내려오는데? 근데 보면서 들어가야돼 힐 줄게 들어와자 어? 볼 땅에 너무 볼 땅이에요 아니 아니 애들이 다 잘하는데 여러분들? 자 이현석 70 몇 점이야 나 지금 78점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밤도 그대네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 아 아 아 아 끝내라 끝내라 와 존나 힘들다 그만하고 자고와 건강 걱정돼 감사합니다 롤은 졸나 질병이다 난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잘해도 팀원들이 못하면 못 올라가고 내가 못하면 못해서 그냥 못 올라가고 여기 갇힌 것 같다 듀오라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못 믿겠고 같이 할 사람도 없고 진짜 그냥 X같다 이게 마치 듀오라면 질 것 같고 연습 중인데 갑자기 듀오 하자 하면 X같고 야 그런 거 있어 나 지금 연습 중인데 아.. 시지마대 네.. 뭐하노? 디따고 온나? 디따고 온나? 가자 오빠 디따고 왔어? 노래 한 곡 하자 나 와야겠다 아 졸려 해야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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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줘봐도 올게 응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니 호들여 성태형 성태형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투패.. 아 투패 좀 짱 나는데 근데 우리 미드가 주도권은 이거 세게 있다 투패라서 그런 거 없어 오빠 여기는 근데 오빠 언제 자려고 지금 도대체 골드 2지급이야 어.. 오케이 그.. 열정과 진년만큼은 칭찬해 독트로 아니 아무것도 안해 아.. 아.. 진짜 미치겠네.. 내려서 좀 때려주던가.. 탈진도 있는데 이거 탈진도 안 걸어줬네.. 아.. 한번 다시 보자고.. 야 방패도 빠졌다 가자 탈진 걸어라.. 뒤에 퇴.. 빼야돼.. 못됐다.. 그 다음 탈진 걸어라.. 대박 맞네.. 배가 나갔다.. 그래서 또 빗길.. 이번엔 3천 2천 1 잠시 하자.. 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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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웁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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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 깨지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솔직히 고백해도 돼? 나 아까 여기서 죽었잖아 어 졸았어 아 그 형 오빠 입학하고 근데 이.. 졸았어 내 캐릭터 죽었잖아 눈 떴는데 지웁할게 포기해 포기하라고 넌 여기까지야 그것밖에 안 도는거라고 인정해 안올라가는 그냥 눈에 붙어져 형태야 이거하고 자자 오늘만 게임하는거 아니니 눈만 힘풀렸다 지금 근데 아 물결표물결표물결표물결표물결표 잠온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야겠다 키키키키 쏫쇼 눈에 ㅈㄴ 새긴한데 이거하고 사과드라이베키 지웁니다 눈에 죽었다 이거는 본격적으로 한참 코코드컵 아 위치하기 진짜 엮였다 점점 100% 듀오열 아니 오빠 괜찮아 잊어버려 그냥 빨리 푹 자고 아무튼 고생했어 오빠 어어 둘 가 안녕 얘들아 봐봐 얘들아 이거 보면은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졸았어 어디였지 여기 여기 아 저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 나 이거 진짜 졸았어 나 이거 이거 한 1분 존 거 같아 늑체감상으로는 내가 눈 떴는데 내 캐릭터 거의 죽어 있었어 조종 진짜 너무 놀랬어 난 체감상 한 1분 잤다니까 얘들아 나 진짜 너무 놀랬어 성태야 마카는 이기고 자야지 문하지도 않냐 성담 내리겠습니다 1시간만 자고 올게요 1시간만 자고 오겠습니다